5초 남았어! 5초 남았어! 마지막 한 골! 3, 2, 1! 너는 농구를 많이 했지만 아빠는 오늘 농구가 처음이니까 아니야! 너는 농구 교실 다녔고, 아빠는 진짜 처음이야? 아빠는 중학교 때 농구부였잖아! 농구부였는데, 농구부는 처음이야! 2분 동안에 누가 점수를 제일 많이 넣느냐를 가지고 벽이 있는 동료수 먼저 골라먹게 하자! 오, 오케이! 준비 시작! 0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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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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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! 1점! 5점! 1점! 2점! 3점! 2점! 제발! 30초도 안 남았어! 9점! 9에서 5를 빼면 4점 14점! 아니야 몸 안 풀어야지 나도 몸 안 풀어야지 5점 안 잡아줘도 됐을 것 같은데? 1점! 1점! 뭐야? 농구 갔던 거 맞아? 우진이의 승리가 보이는데? 몸 다 풀었어! 강백호였던 거 맞아? 강백호씨 뭔지 알아? 강백호씨 이거야 2점! 오락실에선 잘하더니 아빠도 나이가 드셨다 동점! 동점! 10점! 11점! 12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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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 남았어! 5초 남았어! 마지막 한 골! 3! 2! 1! 12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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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점! 13점! 유진승! 축하합니다! 12점! 12점! 김치할때는 쓰던 액젓을 아이스티에 섰다니? 오른쪽이 까나리 액젓을 넣은 아이스티입니다 너 먼저 골라! 네가 이겼으니까 먼저 골라! 입을 빼면 안돼! 하나 둘 10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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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! 어떡해!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는데 얼음이 목에 걸렸어 맛있어! 나 이거 한번 먹어볼게 우진이 먹어볼 수 있겠어? 10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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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점! extrem 10점! 12점! 12점! 12점!